최근 4년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에서 강원지역 고등학교 출신은 1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독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학년부터 2023학년까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6,600여 명 가운데 강원 소재 고교 출신은 179명으로 전체의 1.1%에 그쳤습니다. 서울과 경기 소재 고교 출신이 71%로 압도적으로 높아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